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우하고 그냥 몰려갔다가 또 저쪽 방향으로 우하고 몰려가는 일이 제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냥 대세를 좀 따르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3구 대선을 앞두고도 후보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합이 있는 것처럼 언론들이 계속해서 도배를 하고 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던 것에 편성해서 와와 하고 이렇게 박수치는 일이 참 쉽지가 않네요. 여론조사들이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이번에는 누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또 이번에는 또 오차범위를 살짝 이렇게 또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별로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좀처럼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 수 없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달리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영등폴 선거결과를 분석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21대 총선, 2022년도 4월 15일에 치러졌던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천문학적인 득표율 차이가 후보별로 발생하는데도 국민의힘 수뇌부인 김기현 원내대표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우리가 정권교체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인천연수월 선거결과를 상호 비교한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도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아주 비약을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무튼 제가 미쳤던지 아니면 그들이 미쳤던지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조금 뭐든 이렇게 편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언론사들이 그렇고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합의라도 본 듯이 선거 무결성 선거 정직성 문제에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그런 언론사의 대세를 추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언론계에도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 그리고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등이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역사가 그들을 분명히 기억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정의 눈을 감지 않았던 그런 언론계의 전사, 언론계의 영웅으로 그들을 기억할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3구 대선에서도 선거 정직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촉구하는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이번에도 귀한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절만 할 때가 되면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국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국민이 투개표 감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국민이 투표와 개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바꿔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일날 충남 부여군 개표소이든 부여유스호텔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옥산면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을 기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표가 섞인 게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기호 2번 참관인이 항의했습니다. 참관인은 분류기 속도가 빨리 올라 오류를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지를 다시 집계했더니 후보 득표수가 달라졌습니다. 선관인은 분류할 때마다 개표 상황표의 득표수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재분류한 뒤에 선관인 관계자가 누군가에게 첫 번째 결과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라고 손지됐습니다. 선거 사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것을 찢었습니다. 이 장면은 cctv 동영상과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였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석 국회의원과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있는 박수연 씨가 맞붙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다시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선관위 관계자를 공용서류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도 12월에 고발했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단순 출력물이어서 찢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답했다. 하지만 고발인은 개표 상황표는 국가기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작성한 음련한 공문서 대법은 판례에 따르면 라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고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고발인은 분류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분류기는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점을 참관인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 국회 부의장직을 지내고 있는 정진석 국회의원은 아마 낙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국회의원은 가슴을 썰어내렸겠죠. 내가 참 운이 좋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선관위를 불편하게 할 것을 우려했던지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방연 대전 총국장의 주장입니다. 4.15 총선은 투표 개표 과정에서 유독 논란이 많았다. 선거 당선 무효소송이 120여 건이나 제기됐지만 재검표가 진행된 데는 불과 5군데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결론이 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 무효소송은 대부분이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 재검표가 진행된 곳에서도 비정상적인 장면이 속출했다. 지난해 11월 12일 날 고향지원에서 진행한 파주시얼 지역구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의해서 화살표 투표지까지 등장하고 말았다. 배춘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이 연두색인 비례대표 투표지 기표란이 중접되어 인쇄됐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배춘잎 투표지는 정확하게 배춘잎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당일날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와 함께 앱선용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습니다.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됩니다. 바로 이 배춘잎 투표지는 인쇄물의 증거입니다.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지 상단에 붉은색 화살표가 코팅된 것처럼 인쇄된 상태였다. 이런 투표지를 보고 현장에 있던 선거갈리비원의 관계자가 당혹스러워하던 것이 생생하다. 불법적인 요소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선거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음련히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에 해당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국민이 직접 나섰다. 신민단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개표 감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신민단체 대표는 부정선거를 막겠다면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개표 참관인에게 공직선거법과 투개표 감시 요령들을 교육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핵심은 투명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투표와 개표 절차다. 그런데 이 절차가 의심받고 있다. 이번 대선은 선관이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방현 대전총국장도 주류 언론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는 공정성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논평은 젊은 날 참 기대하고 소망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대법관들의 언행은 대법관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대법원이 권력의 신여가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지만 선관위에 불리한 모든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서 덮이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범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액구전 조충률 기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기소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검찰은 아예 살아있는 권력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일은 일체 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이름만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봅니다. 식자청들이 침묵하고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극히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홍콩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톡톡게 할 것으로 봅니다. 공정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인의 자유가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재산과 같은 부분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깨우치고 이런 공정선거를 유지하는 활동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더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사는 데 따르는 그런 편익과 자유로움을 대부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더 많은 시민들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